자석패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분들께서 왜 자석패스 3개가 됐는가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셔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아 모장이 어디있습니까? 모장이 모장이 겉 2번 시청자분들에게 3개의 3마리 세트팩과 세트 세트팩과 의자를 보여드리기 위하여 아 보시다 의자 모양이죠 아 그렇구요 두번째 아 우리의 부조님들에게 아이템을 더 잘 먹게 해드리기 위하여 속 아 속은 아 이게 원기 아닙니까 이제 다음 기회에 나오면 투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하나만 있으면은 이게 애매해질 것 같아서 애매할 것 같다 그리고 바이퍼 템 세팅을 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푸악공을 아 푸팩공이죠 한다고 치면은 위와 동일한 결과 아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가지고 아 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네 어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음 아 이상입니다 아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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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